강력한 저항으로 다시 한 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 대본 마그네틱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집어드릴까 하는데 자 오늘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이전에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 갱신을 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 종식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확히 N자형 파동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던 시점이 가장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자 역시나 대본 마그네틱 예상한 시나리오들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만들어준 그런 종목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관련된 기사 하나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 헤드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예비 입찰 7곳이 참여를 하고 있다 자 대본 마그네틱 가격 눈높이를 맞출 수 있나라는 기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대본 마그네틱의 이슈가 현재 경영권 매각 이슈와 그리고 니켈 관련주로 부각이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고 팩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대본 마그네틱 M&A의 복수의 후보자들이 뛰어들었다 경쟁구도가 구축된 가운데 매도자 측과 원매자 간 가격 눈높이 협상이 최대 강건이 될 전망이다 밸류에이션 이견이 극복을 하고 거래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대본 마그네틱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눈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매각 측에서는 요구하는 가격이 45.3% 지분 기준 3천억 원 중후반대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수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 자 이러한 이슈와 지금 현재 올해부터 리튬 가공 매출이 추가되면서 급격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재 충북 음성에 1만평 부지를 구매를 해서 1공장을 완공한 상태라고 하고요 2공장까지 완성이 되면 총 3만 7천톤 규모의 리튬 가공 케파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대부마그네틱이 지난해 거둔 매출이 자 이 리튬을 빼고 대부마그네틱이 지난해 거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각각 1,070억 원과 영업이익이 270억 원인데요 자 올해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못해도 2배 이상 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역시 25%로 웃돌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제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대부마그네틱이 큰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던 거였고요 자 앞으로 그렇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테크니컬 분석을 해드리자면 자 오늘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찝어드릴게요 자 85,100원 자리 오늘 깨트리면 안됩니다 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자 이 박스권 안에서 빠르게 매집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5,100원, 84,300원 자리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이 지지대는 강력한 저항으로 다시 한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이 85,100원, 84,300원 자리가 깨지는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전에 전고점 라인 89,900원 자리까지 돌파해주면서 안착이 될 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낼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위꼬리가 달렸다라는 내용의 의미는 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U자형 패턴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을 암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우상량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맞춰주는 종목에 자 추가적인 경영권 매각 이슈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추가적인 대응하시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대본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다 추천을 드렸었죠 자 저희 쪽에 이제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 추천주에서 종목명과 매수가, 목표가까지 싹 다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할 때 사고 팔할 때만 파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저희 쪽에 오늘 수익 인증해주신 분들이 33% 수익 그리고 뭐 23% 수익, 35% 수익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을 다 창출해 나가고 계십니다 다들 너무나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들 자 저희가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가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내용의 구독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인증을 해주시면 10% 20%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오는 종목과 매수가, 매도가,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복리의 마법으로 차근차근 계좌통통 불려나가시면서 큰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꼭 참여해주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